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유상범 의원입니다. 오후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허망한 생각이 드는 건 바로 국민입니다. 잊혀지고 싶다던 전직 대통령이었지만 잊혀질세라 현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자신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까지 개봉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 5년은 소상공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소득주도 성장으로 시작해 이념에 매물된 묻지마식 탈원전 현재의 북핵위기를 초래한 짝사랑 대북정책 그리고 26전 26회의 부동산정책 등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권에서 시작된 전세사기, 방만재정, 마약범죄, 고용세습은 미래 세대를 착취하고 기회를 박탈하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협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시장의 반환은 연이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아 집값 폭등을 부추격하고 인대차 산법 강행으로 전세 대란마저 초래했습니다. 전형적인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는 실패한 정책이 집없는 서민과 청년세대에 어떻게 전가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또 방만재정은 어떻습니까? 지난 정권의 세금 퍼붓기식 방만원 지출로 2016년 626조 원 수준의 국가채무는 1000조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이라는 허울로 검찰 내 마약점담부서를 축소했고 마약청정국을 이룩한 마약수자 역량을 현저히 약화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마약이 일상 속에 파고들어 우리 청소년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회라도 공정해야 했지만 초법적 주의를 누린 거대 노조는 기득권 세습으로 귀족노조로 진화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어느 누구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현실정치에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대로 원인과 결과를 담담히 밝힐 뿐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각의 이유로 불행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사회 각각의 불행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과언은 눈 감고 자아자천하려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고정과 함께하는 서점 운영에 집중하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식 기념사에 대한 민주당의 아전인수가 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는 오늘날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상들을 언급하며 4.19 혁명 정신을 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념사 어디에도 현재 야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민주당의 날선 반응을 접하니 도둑이 제발 저리나라는 속담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 전체의 흐름은 관심 없고 항상 그랬듯이 정치 공세 소재만 찾고 있습니다. 4.19 혁명 열사의 뜻에 따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지켜내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는 귀를 닫았습니다. 갈라치기, 평가력 위로 국민을 분열시켰던 문재인 정권의 주역들이 국민통합을 외치니 지나가는 소가 웃습니다. 야당이 되고 난 후에는 연일, 반일, 반미 감정을 조장하며 대한민국을 또다시 분열시키려는 민주당에게 민주당이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대통령의 4.19 혁명 기념사는 민주당의 정치 선동 수단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